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오늘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의 소득정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보고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작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작년도에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가입할 때 전년도 소득이 아닌 2023년에 내가 얼마를 벌 것인지를 예상한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정부 보조금과 그리고 본인이 내야 되는 보험료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세금보고 시에 예상소득보다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실질적인 소득이 더 많다면 그만큼 받았던 정부 보조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소득은 연간 총소득 즉 애니얼 그로스 인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종 총소득 즉 어드저스티드 그로스 인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 소득 세금보고를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텐포리 양식인데요. 여기에 보면 인컴 섹션 11번에 나와 있고 어드저스티드 그로스 인컴에 대한 것이요. 그리고 이 금액은 9번 총소득에서 10번 즉 스케줄 1에 나오는 소득 조정분을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총소득에서 공제할 만한 부분들을 모두 공제한 그런 조종 총소득이 얼마인지를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케줄 1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저희가 알고 있는 SEP, 심플, 트래디셔널 IR 등의 연금 상품에 불입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부분은 HSA라고 하는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 비용 그리고 학생인 경우에는 론받은,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불입금 등입니다. 자세한 것은 회계사분에게 문의하시거나 구글에서 직접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요. 2023년도에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은 50세 미만은 6,500불, 50세 이상은 7,500불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부부가 각각 50세 이상이면 1만 5,000불까지 불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23년도 4인 가족 예상 소득을 6만 5,000불로 보고하고 보험을 가입했는데 8만 불의 소득을 올렸을 경우에 개인 IR에 1만 5,000불을 가입하시게 되면 조정 총소득이 8만 불에서 IR에 가입한 1만 5,000불을 공제한 6만 5,000불로 보고하게 되어서 예상했던 정부 보조금과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서 받았던 정부 보조금을 돌려줘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6만 5,000불의 예상 소득을 생각했으나 연중에 직장일을 잃었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수입이 5만 5,000불밖에 없었다면 정부 보조금을 더 받게 돼서 오히려 세금 보고 시에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IRA는 보험회사나 은행 또는 자산 운영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원하시는 취향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고 또한 온라인 가입도 가능합니다.